야 누구 보낼거니 나한테 한번 얘기해 내가 제 얘기했지. 석진이 형한테 얘기해줘 석진이 형. 몸이 자꾸 이리로 돌이잖아. 나한테 미리 얘기해줘봐. 몸이 자꾸 이렇게 움찔움찔하잖아. 몸이 자꾸 뭐라. 아니 누가 봐도 이쪽 둘 중에 하나. 형이 어디 있어. 내 전 재산이 거기에서 석진이 형이 몸이. 그냥 얘기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. 그냥 같이 갈까? 나는 아닐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수지야. 어마어마어마 이 발음이 있었는데? 저희가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우리? 웃으면서 볼 수 있지? 제가 귀에다가. 이렇게 안 좋은 예상은 비껴나간 적이 없냐. 귀에다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거는 나가시면 돼요. 나가는 게 어딜 나가요? 저기로 나가시는 거예요. 맨 마지막에 남는 분이 저희랑 함께 하시면 돼요. 일단 팬클럽 회장은 있고요. 그 다음 들어오시는 분이 부회장이에요. 아 정말? 제가 여기 회장이니까. 제가 여기 회장이거든요. 제가 여기 회장이니까. 제가 뒤에 직접 사인해드리겠습니다. 제 일기. 하유스타 기린광수의 팬클럽 상당식.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날. 이렇게 또 새로운 신입. 회원을 맡겨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단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요. 잠시 후에 남으신 분은 간단한 입단식과 더불어서. 티미비를 봤을냐. 왜 봤을까? 아직 한류스타로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. 홍준호 씨 저쪽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쉽지만 다음에 봬요. 한류 토끼 짱. 한류 토끼 짱. 수지야 웃으면서 보자. 네. 한류 토끼 짱. 한류 토끼 짱. 아쉽지만. 자 그리고 하하씨 저쪽으로 좀 가주시고 갑니다. 하하씨 저쪽으로 좀 가주시고 갑니다. 아 뭐야. 이분은 왠지 삼키때 만날 수 있을 거 같아요. 네. 토끼야. 토끼야 삼키때도요. 자. 축하드립니다. 자. 다음은 지석진 씨. 예. 저쪽으로 좀 자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요? 형 놀리는 거야? 놀리지 마! 근데 자리에 옮기는 거야! 자리에 옮기는 거잖아. 자리에 옮기는 거니까. 저기 되게 안 절은 자리잖아. 안 절은 자리잖아. 안 절은 자리잖아. 안 절은 자리잖아. 자, 다음은 개리 씨. 저쪽으로 좀 가자. 아, 어떡해. 자, 다음은 두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. 자, 이 영광에 제 이래에 직접 입단식과 더불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이 넉넉하니까 김정욱 씨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하죠. 아무튼 왜 수진 씨가 예상을 뒤엎고 그분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왜 그런지. 자, 지석진 씨. 예! 이쪽으로 좀 자리를 올려주세요. 이쪽으로 좀 자리를 올려주세요. 야! 형! 야! 왔다 갔다! 한 번에 보내줘! 아이, 왜 그러세요? 아이, 참나.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. 우리 배수지 양이 선택을 하신 그분은 정말 영광스럽게도 정말 한류스타 제 2호. 그리고 저희 입회하시면 바로 오자마자 임원직을 맡으시게 되죠? 맞습니다. 네, 부회장입니다. 회비는 3만 원이고요. 그렇습니다. 3만 원을 입단하자마자. 3만 원 하면 뭘 주지 않아요? 티셔츠는? 아니요, 저희들 밥값으로 그거는 일단. 운영진과 운영진과 스타의 밥값으로 일단. 어떤 영상 시리 이런 거 주고 그러시는데. 네,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. 알겠습니다.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석진 씨. 네!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수지가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네, 자나 깨나 저는 연예인 한 명을 좋아했습니다. 자, 그럼 수지. 수지 이행시 빠르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. 수지가 사랑한다. 지. 지석진이 사랑한다. 이야, 정말 감동이네요. 이런 날은 걸릴 수 있습니까? 자, 김종국 씨. 수지 이행시 한 번 가볼게요. 수. 수지는 지구상에서 제일 예쁘다. 자, 자, 김종국. 자, 김종국. 자, 저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저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. 하하하하.